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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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토익 아이고 신입치와 말보기에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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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원 넘기질 못하나마나 저 밥먹어나민 반찬도 없을 냉장고에 다 막놓고 각시 일롤에 갔다왕 다 크게 지친 뒤 정지에 들어사민 점 이거 속상하지 아닐건가 하여 먹어난거라도 저 싱크대우 털이라도 올려놓지 아이고 미씨 그 천려동가민 그차 나 어디 저 십게어멍 상에 울려난 철상 허는 사람 모양으로 밥뒤 갔다오민 아방먹어난 밥상 취함수다기 철상 임씨 그냥 탈상이지 이사람아 그 저 겨고 나 건드려나지 않아서 먹을게 어선 그대로 밥은 밥투에 고도로 피웠고 고냥 나도시란 여기 치와 고막나도 고막나도 저 왜 백견 저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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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 당체밥상을 딱 보면 맨정매운 거에 찍어 먹으면 되고 저거 우영빠띠 참 가지그자 난 거에 묻혀놓고 점 메르치 볶아놓고 만홍지에 미씨 그 또 여름반찬 반찬 넣었어 반찬 넣었어 아방요저기도 테레비에 나온 저 박사님 걷는 거 나연고치 테레비 보면 그거 듣지 아니옵디 가게 보약을 또로 먹을 일이 아니고 음석을 먹을 때도 이건 아니 먹고 저건 좋아하는 거에 늘 닭장 먹고 긍어지마랑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영양도 몸더래 가고 저 미씨 그 균형 잡힌 식사를 허여사 아 그게 참 보약보다 더 중요한 거엔 박사님 나와 곧는 건 나만 듣지 아니옵 아방도 들어도 무사공예임수 가게 거 나가고를 쏘리라 박사가 골고루 먹으려는 했지 우리 주눅 잔꾼게 왜에 가지만 먹을 말 잘냅시게 그가 골고루 먹으려는 했지 1년 365일간 잔꾼게 매뉴치는 그다 그 자 각이 아방우랑 반찬 점 하간 거 아니에는 각시로 마이크들렁 어디 저 중앙 지하상과 우털에 올라상 마이크들렁 연설을 없소게 요자기도 그자 갈치 지진 것만 먹음 시민 먹음 시민은 서무 동부도 새벽이 간 그거 싱싱은 걸로 해당 늙은 호박농 콩노물로 한 갈치국도 끓여 안 내고 지정도 안 내고 또 요자긴 자리는 어떤 지진 거 먹음 시민은 그것도 해당 안 내고 멜꾹멜꾹 노래 불렁 그것도 해당 안 내고 미시 그 괴기나 옷을 갈라당 침치찌개나 형 먹으시민 속풀어죽해 내연 속물남쩨 내연 그것도 해당 안 내고 어이 인형 서방 두 개나 어느 서방한테 구출은 가딱 빠쳐동 나한테 아이고 미시가 어땅? 어느 서방이 어느 서방이 지금 갈치 값이 얼마나 비싼신데 이 개메 우리 순댁이 왜 다 갈치를 상 오게 속섬없어 인형 먹어도 아방양 음식을 걍래형 골고루 먹지 않냥 인형 좋아하는 거는 아기라 골고루 해봐 골고루 먹은 구매 그자 화살 그자 미시그 채소나 미시글로 이연 허민 그건 점 먹지 않냐고 그 두리나게 너리나 음식 이거 어멍 점 어멍 아방 속삭하게 해주오 다 큰 어른이 골고루 먹지 않니 영 요건 먹구 저건 아니 먹구 나 이래 안 먹구 겅어민 아방양 점 나도 이제 아방 겅나옥 겐어민 밥 졸리는 것도 나 양 하지마라 나 설러불쿠다 나가 미시리 고르쿠라 설러 설러 설러불쿠라 설러 나우렁 나먹젠 아이고 그 똠 철 철놈은 그 불라피상 지져간다 볶아간다 구워간다 나우렁 헌적은 어수다게 긍게도 아방조차 먹은 긍게도 먹는거 인형이 더 먹는디 밭대강 일러젠 너넌 그거 기시나 시카부대 먹는거구 아 기시나 시카부대 양먹젠 너넌 입이 그자 아유 시끄라 시끄라 그만이야 쫙쫙 갈라져도 설러설러설러 양먹젠 너넌 그거 훈증 먹음 시장용 허는거구 게나젠 아방양 음석을 골고루 이것저것 다 먹어 사주 그자 인형이 입에 맞는 것만 먹구 인형식을 솜키 나오고 미누 코케영 그자 건강으로 넬빙 밥상 출림인 미셀 염송어기 문양으로 우린 이것만 먹음찌나 자꾸 굳주만은 아방양 우리 저 동네이신 보건소의 영양사왕 우리집 밥 출림걸 봐도 이건양 박사가 출림 밥상보다 더 젤하게 영양소 골고루왕 출렴 쟨 상을 줘도 금상을 줄거 보다 금상이요 밥상이요 인형이 뭔 후려 밥꼬 후려 먹어 먹어 골고루 미신 골고루를 해서 골고루 먹을꺼냐 에이구 연날부터 괴기 반찬만 하면 그자 아이고 시골하게 그만해 이게 화썰 밥먹고 미시거 넬빙으로 영 화썰 미시거 솜키나 영록 코케영 장국이나 고커민 먹을꺼 없지 먹을꺼 없지니두 아방 점 나영 산안궁이두 반찬이나 오케오케오케 그만해요 알아서 더와 더와 인형 목소리 만들어도 사는중알국 점 아방영행은의 목소리 외우르는 귀신도 다나가 아방신들의 밥출려준 귀신으로 앞서기 미시거 아이고 그만해 여기야 그만 이젠 막 목소리 만들어도 막 더와 좀 더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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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넬빙밥상을 불러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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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elt 멀빙이너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